아까와 같이 빌드가 안될때는 빌드가 안될때는 보시면 이거 녹화하고 있어요 그 컬러 스페이스를 감마에서 리니어로 바꿔주면 잘됩니다 그래서 지금 잘되는 상황이고 지금 플레이 해보면 플레이어가 공중에서 떨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바닥이 없기 때문에 이럴때는 게임 오브젝트에서 플레인 플레인을 넣어주고 위치를 일단은 000으로 잡아주시고 모델을 넣으면 기본적으로 네 아 또 왜 수도 있는데 웃음버그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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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은 이쪽으로 놔주시고 잡힐거 중요한게 아니니까 일단 키워줍니다 스케일 하면서 키워주시고 중요한게 여기서 콜리더가 있어요 이게 지금 오브젝트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불러온 오브젝트일 경우에는 콜리더라는게 없을때가 있는데 이거는 에디드 컴포넌트에서 콜리더 치면 나와요 클릭해서 숙여만 해주면 돼요 이러면 이제 바닥이 바닥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돼요 키보드가 빠진건가 aunque 아 키보드 잡고 이제 우리가 또는 여기서 빌드앨러를 다시 한번 해주게 되면 아멘 이렇게 안 떨어지고 구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큐브를 그리고 이걸 하고 유튜브 링크 유튜브 실행 트리아 세팅 물리엔지 세팅 됐고 방금 이게 물리엔지 세팅 방금 콜리더 이게 물리엔지지 별거 없어요 왜냐면 복잡한 물리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들은 제가 봤을때 이거 두개는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겠다 추가로 마테리얼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리에이트 마테리얼 마테리얼인데 이게 일반 마테리얼인데 그래서 색깔을 바꾸고 싶다 빨간색 설정에서 집어넣기 하면 돼요 일반 마테리얼 설정 근데 빛효과를 주고 싶다 아까처럼 빛효과를 주고 싶을 때는 나머지는 스태틱으로 해주시고 빛효과를 주고 싶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거 하나 더 만들게요 마테리얼을 만들어서 에미션이라는게 있어요 에미션을 클릭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이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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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떠야되는데 이렇게 아 스포이더를 눌렀구나 내가 아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보면 intensity 이거를 플러스 1 정도만 해줘도 확실하게 보이기 위해 이 정도 할게요 이 정도 하면은 얘가 되게 밝아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로 이제 해야 될거는 이 상태까지면 일단 마테리얼은 세팅되는데 추가로 하나 해야 될게 있어요 라이트닝이라는게 생겨야 되거든요 라이트닝이라는게 생기는데 그래서 뉴 라이트닝 세팅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들어갈거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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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더링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보통 여기서 바꿀 값은 크게 없구요 이게 이게 이제 퀄리티 나머지는 이제 값이 커질수록 사양을 많이 먹어요 그런데 일단 기본값을 유지해 줄게요 이제 GPU가 좋은 컴퓨터일 때는 GPU로 해주는게 좋은데 일단 이 값은 CPU로 두께요 이 상태에서 제너럴라이팅 한 번만 눌러주면 돼요 근데 이거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직접 누르진 않을게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라이트닝 그래서 여기까지가 kalau